사극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좀 단순히 시나리오가 맘에 드셔서였나요 이번에 후자예요 후자 예 시나리오 제가 봤을 때 좋았어요 아주 가슴 벅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사극에서 만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 상현이라는 작품은 소재는 사극이지만 주제는 사극하고는 뭐 별개 오히려 뭐 전혀 현재의 그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풀어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침부터 삼의원이라는 이런 공간 그리고 그 시대 때 벌어지는 그런 소재가 너무 적절한 그런 이야기가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아 하고 싶다 이런 거 확 들었죠 그렇군요